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통정보가 나름대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용어 자체가 좀 낯설교.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따로 다른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제가 한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뭐 유통정보에서 여러분이 만점 맞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도 칠십 단 전후로 해가지고 또는 육십오 점에서 칠십오 점 사이로 맞으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저번 시간에 이제 통합 데이터 운영 데이터 저장 공유 데이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지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크게 다섯 여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이외에도 또 구분을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여기다 써 놓은 것은 시험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뭐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관리 즉 이것만 더 들어가 있어요. 관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거기에 관리만 더 추가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이름 만들기는 쉽죠. 그런데 뭐 내용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은 자우자는 이런 의미에서 보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도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 최소 중복으로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고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종속이나 종속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게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한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도구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 사용자 최종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이며 데이터 관리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용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거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계입니다. 기계 데이터베이스 기계를 보시면은 데이터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계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딱 딱 딱 딱 끊어지는 것이에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별표 자리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알아듣으면 되고 단지 이거 하나하고 6번과 7번만 조금 한번 조그마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봐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스키마가 있습니다. 스키마. 스키마는 다양하고 있어요. 내부 스키마와 위부 스키마로도 구분이 되고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스키마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가지고 저도 예전에 책에는 이걸 거의 반 페이지 한 페이지 가까이를 스키마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써놨었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지워야죠. 그래서 스키마를 여기서 한번 보시는데 사실 문제에서도 스키마가 나와요. 데이터 개체와 속성들, 개체와 집합들 간의 발생들은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들이 유지해야 할 제약 조건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데이터 개체와 속성들, 개체들, 집합들 간의 발생들은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들이 유지해야 할 제약 조건을 스키마라고 한다는 걸 알아듣으면 되고 자 동그라미 7번. no sql 있어요. 이건 not only sql을 말한다. not only sql. 그래서 no. no는 not only에요. sql이 있는데 sql은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이거 약자이며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이기 때문에 not only가 나온 것이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르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not only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테이블 간의 조인 연상을 지원하지 않고 키 밸류, 그 다음에 도큐멘트, 그 다음에 도큐멘트 키 밸류, 그 다음에 컬럼 기반의 no sql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no sql 즉 not only sql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키 밸류, 도큐멘트 키 밸류, 그 다음에 컬럼 기반의 이런 식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걸로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흐름대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흐름을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조작, 제어란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제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정의를 내린다. 그 다음 조작을 한다. 그 다음 제어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 1번의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 정의 또는 수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술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딱 내는 것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 정의어는. 자 조작어는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도구와 사용되는 언어로서 사용자와 DBMS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M이 뭘까요?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정한다는 것이에요. 뭐 큰 의미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정의어와 조작어 그다음에 제어가 있는데 제어는 데이터 제어를 정의 기술이라는 언어입니다. 주로 데이터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제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뭐 그런 식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정의어와 조작어와 제어가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실시간 접근성이 있고 지속적 변화, 공동력, 데이터값. 실시간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이라는 말을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자꾸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리드타임이 뭡니까? 리드타임. 리드타임이 뭘까? 자, 여러분이 너무 정보만 하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 복습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리얼타임이 뭐죠? 리얼타임. 리얼타임. 자, 리드타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창고에 입고 있는 시점까지 시간을 갖다가 리드타임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리얼타임은 뭐예요? 리얼타임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에요. 실시간. 실시간 정보를 갖다가 입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건 실시간 접근한 것이에요. 이거 말 그대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특징에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근이 가능해야 이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정보는 또 데이터는요. 실시간 각각으로 계속 업데이터가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동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값도 있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그거 한번 볼게요. 가볍게. 실시간 접근성은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속적인 변환. 현실 세계를 반영하므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공동 이용. 사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접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값.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참조하고 참조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어만 알아도 실시간이라는 용어, 지속적이라는 말, 공동이라는 말 그 다음에 값이라는 말만 알아도 충분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사실 그래요. 그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런 것을 이런 한글적인 내용을 갖다가 방점 찍어가지고 설명했을 뿐이니까 뭐 그 위에 물론 색다른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양가로 5번이죠. 여러분 교재로 봐주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양가로 6번인데요. 데이터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일관성. 일관성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공유라든가, 그 다음에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로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번, 2번, 3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양가로 거기에 나와 있는 6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데이터 브릿지나 모순성을 해결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또 동그라미 2번에 정보 전달을 공유라든가 전달을 용하다는 2번, 3번에 데이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가 가능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도 연관되어 있고 분산되어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분산데이터 시스템이라서 양가로 7번에 나와 있어요. 분산데이터, 분산이에요. 이건 종합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시간을 전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응답 시간과 낮은 비용 응답 시간이 빨라고 비용이 낮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은 비용, 빠른 응답 시간,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분산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험이 낮아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갱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과 갱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중에 재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데이터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양가로 7번에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데이터 처리하는 경우에 여러 사이트에서 병렬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2번에 데이터 제약화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응답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 데이터를 분산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화재, 지진 등 재난지에의 발생 시의 전체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낮아있는 장점이다. 4번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갱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분산데이터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중요성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번에 나왔던 거 4번에 나왔던 것은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유통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데이터베이스 이미 했던 거 조달, 생산, 판매, 판매, 영업, 고객 서비스 이거는 뭐라고? 내부 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위부 데이터가 나오겠죠. 위부 데이터는 기술정보, 경제, 환경정보, 고객정보, 경쟁사, 사회문화, 정치, 환경정보라는 이런 걸로 위부 데이터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디시전시스템 여기서는 디시전시스템이죠. 의사결정시스템이니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디시전시스템, 의사결정시스템이에요. 뭐 양가로 일본의 동그라미 일반처럼 여러 개의 대안들로서 모두 합리적으로 같아 보이고 대안의 수가 비교적 많을 경우에 의사결정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 상대적인 것 중에서 가장 취적의 대안 그래서 가장 취적의 대안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장 취적인 대안. 그래서 취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네 단계가 이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일단 그 위에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 읽어봤잖아요. 2번은 넘어가고 3번 오랫동안 경영학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연구하여 노벨상황을 수상한 바에 있는 경영학자 허버트 사이머네우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동그라미 4번에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순서예요. 네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고 탐색 과정, 대안 탐색과 결과에 즉 대안의 비교, 분석, 평가, 취적의 대안을 선택, 그 다음에 대안 실행, 평가는 이런 과정 순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3번에서 사이머네우가 말한 네 단계가 뭐냐면 그 네 단계가 그 다음에 나와있는 그 밑에 나와있는 네 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밑에 나와있는 네 개를 보시면 인지란 말이 있어요. 인지. 그 다음에 설계란 말이 있고 선택과 검토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인지는 뭐냐면 인지 단계가 사실 신념 그리고 아이디를 수집한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단계인데 그 다음에 뭐냐?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설계. 그 설계란 것은 고려할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결정 방법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방법을 설계합니다. 의사결정의 방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설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하면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은 여러 개의 대안 중 가장 현명해 보이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검토는 과거 선택한 대안 또는 결과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피드백이 검토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사이먼의 의사결정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의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로 받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양과 3번에 이제 사이먼의 의사결정 단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사이먼에 의하면 데이터 양과 데이터 분석 방법의 가용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한다면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는 비구조적 문제 반구조적 문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구조적인 것이 있어요.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반구조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조적의 반대가 뭘까요? 구조적의 반대가 반구조적일까요? 아니면 비구조적일까요? 여기에서 반은 어떻게 쓸까요? 반은 이 반자가 아니에요. 반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은 절반을 나타낸 것이다. 2분의 1. 여기서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자가 아니고 반이란 것은 여기 2분의 1을 나타낸.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고 여기는 비구조적이니까 구조적의 반대가 뭐라고?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반대예요. 반대 개념. 반구조적은 2분의 1은 구조적이고 2분의 1은 구조적이고 2분의 1은 반구조적이에요. 그래서 반은 구조적이고 반은 비구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은 그냥 이거의 반대를 이거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질문하지 왜 저한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조적의 반대력이 반구조적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이거. 여기는 반이란 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답변을 갖다가 전 도저히 못 달겠더라고요. 그럼 그분한테 그냥 물어보세요라고 혹시 책을 참고하려면 여기 몇 페이지를 갖다가 참고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괜히 상대방을 갖다가 까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에서 사이먼은 구조적이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고요. 그 다음 피를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양강 4번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구조적인.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단 한 번은 단계만으로도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이고 정형적인 것은요. 이미 굉장히 다양하게 구조와 형태화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1년에 절차하면 방침 규칙이 설정되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단계만으로도 최적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요. 1년에 절차하면 방침 규칙이 설정되어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그게 양강 4번에 나와 있는 것이고 4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어요. 자, 비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비구조적인 것은 바로 양강 5번. 이 구조적인 것에 반대해요. 어떠한 알고리인도 존재하지 않는 문제예요.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은 비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의사결정입니다. 이런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구조적인 문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반구조적인 건 바로 양강 6번인데 구조적이지도 않고 또 완전히 비구조적이라는 뭡니까? 2분의 1은 비구조적이고 2분의 1은 구조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구조적의 반대를 갖다가 반구조적을 한다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갖다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중요성은 떨어지고 사이먼이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분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여기를 동그라미 쳐놓고 알아들 필요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데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사장이라든가 이사휘에서 보통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사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EIS EIS인데 이건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들어봤죠? CEO 제가 이제 한국유통신문사 CEO를 좀 2년 정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에 CEO에서 C가 뭡니까? Chief예요. E가 뭐죠? Chief Office예요. 최고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단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4단계로 4단계로 구분하는데 맨 윗단계가 이거예요. 그다음 맨 밑단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DSS예요. DSS 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뭐 경영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그다음 맨 밑에 뭡니까? TPS예요. TPS TPS가 뭐냐? Transaction Process System 약자인데 거래처리 시스템이에요. 거래처리 시스템 어쨌든 간에 맨 밑에는 모든 조직에는요. 맨 밑에가 뭐가 있다?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조직에는 그래서 TPS가 있고요. 어쨌든 DSS는 뭐냐? 의사결정을 의사결정을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이에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혼자서 못하느냐? 아니에요. 혼자서 하기는 하지만 자료를 갖다가 밑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켜줘. 이사가 자네 이것 좀 주사해봐. 자네 이거 조사해봐. 자네 법률 좀 조사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갖다가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 답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문제 윗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밑에 사람이 보고한 내용들을 하지 않고 참고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경영자 비구조적 또는 반구조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결정 모형과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식 시스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만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이므로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답안을 제시하더라도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 의사결정자가 데이터나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와 경영과학의 개량적 분석 기법을 통하여 의사결정자가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숙하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나와있죠. 동그라미 4번 의사결정 지원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유통과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서 딥 어러닝 깊이 배운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고차원적 알고리즘이 활용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여러분하고 읽어봤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필요성 수요예측 문제라든가 민감도 분석 등에 활용하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나올 것이고 제4세대 언어를 활용한다. 제4세대 언어가 뭘까요? 거기 동그라미 거기에서 보시면 의사결정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사용자 중심의 환경발달 컴퓨터 성능 향상 제4세대 언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등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기계 지속적 가격 인화로 시스템 구축의 수행되는 비용과 시간의 증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때 나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수에 증대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냥 한 가지 용어로만 사용해서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와있다는 걸로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정보 효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유통경로가 창출한 효용 네 가지가 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내용을 나중에 유통정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유통경로가 창출한 효용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유통정보에서는 하나가 없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세 가지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무슨 효용? 형태효용 정보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태효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장소, 소유 형태효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통경로에는 형태효용이 있었죠. 그런 의미. 그래서 유통결정후 경영관련 효용은 형태효용이 없다는 거 알아내주시면 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이제 분석기법이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거. 그래서 870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서 나왔습니다. 3번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특성과 분석기법이 있지만 양가로 1번은 크게 의미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양가로 2번에 왓이프 분석법 민감도 분석법 목표추구 분석법 취적화 분석법 뭐 목표추구 분석법이라든가 취적화 분석법은 용어 그 자체에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왓이프 분석법과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조금 용어 자체가 낯설죠. 왓이프 만약 뭐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독립변수가 있고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으면 어쨌든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어떤 걸 하나씩 하나씩 딱딱 고정시켜놓고 고정이 되고 이것도 고정이 된다고 이거 해봐요. 그러면 왓이프 분석법 같은 게 보면 최종 사용자란 변수나 변수 사이에 관계를 변화시키게 하면 그에 따른 변수로 갑을 변한다. 간단한 순육변기 모델에서 생산관리자란 변수이나 고정비를 변경시키며 그 결과를 관찰한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켜놓고 그 종속변수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고정된 값이 나오느냐 아니면 변동된 값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값이 나오느냐고 보는 것이고 민감도 분석은 그게 아니라 이거에 특별한 것이에요. 즉 민감도 분석은 오직 한 개의 변수만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다른 변수로 변화가 관찰한다.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 이걸 변동시켜요. 뭐 변동. 이걸 변동시키고 이거와 이거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지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래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변동시키니까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와디프 분석법과 민감도 분석이고요. 목표 추가 분석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그걸 다시 생각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최적화 분석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최적화가 되는 것을 갖다가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3번과 4번이고 양가로 4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뭐냐면 그루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루핑. 그런데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림.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보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룹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 약자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룹이라는 말이 있고 DSS는 똑같은 것이고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들 앞에가 뭐만 붙었어요? 그룹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붙었다는 것은 그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룹이니까 어쨌든 비구조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이 모은 것이에요. 그룹이. 그리고 전자회의 시스템 이거예요. 일렉트로닉 미팅 시스템 그 다음에 그룹 외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 양가로 4번의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제가 읽었고요. 의사결정 회의 지속시간 같은 시간과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와 다른 장소 뭐 기본적으로 휴일을 한다. 우리가 휴일사에서 휴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미팅룸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인데 다른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정보센터라든가 팀룸 같은 거 팀폼 도구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요. 같은 시간인데 다른 장소가 있어요. 원거리 화상휴일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한창 발견했을 때 뭐 하셨습니까. 뭐 재택근무를 한다. 재택근무하면 거기 구성원들이 다 카메라 노트북에 카메라 켜놓고 거기서 이제 휴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같은 시간대는 맞지만 장소가 각각의 집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하고 다른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음성 전자우편 전자결제와 서령 팩시밀리 이런 것 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든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문제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갖다가 일단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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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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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 1번 3번 문제 1번 3번 4번 문제 1번 문제 1번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아니면 뭐가 줄 것 같아요. 정보가 아니면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이니까 데이터 아니면 지식이 되겠죠. 정보가 4개의 지문이 나오고 지식 그 다음에 데이터 한 지문 또는 지식 한 지문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번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여 얻을 수 있다. 2번의 관측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 자료를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정보죠. 3번 의사결정하여 수집 등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하는 것이다. 다 정보입니다. 4번의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상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을 뭐라고 해요? 데이터라고 합니다. 3번 4번 바로 볼게요. 문제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4번 거기서 3번을 보시면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료 정보 지식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1번은 데이터가 나왔다면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지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지식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축적되어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바라 된다. 자, 문제 2번과 4번은요. 문제 2번하고 4번은 뭐냐면 정보의 특성이에요. 정보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9가지가 있었는데 그 9가지 특성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자,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중요하다고 했죠. 관련성 동그라미 1번 통합성 2번의 적시성 3번의 완전성 4번의 정확성 5번의 관련성인데 자, 5번 관련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습득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여야 기업의 경영에 정보 운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정보의 정확성이죠. 관련성은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할 때 관련이 있는 정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보관련성이 들렸고요. 4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내용도 여기 정부의 특성이고 1번에 나와있는 거 2번에 나와있는 것은 적시성 3번에 나와있는 것은 협의의 정보네요. 4번에 나와있는 것은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필요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 뭐였죠? 바로 정보의 과부하 정보의 과부하라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1번과 3번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똑같이 뭡니까? 그래서 1번 3번 5번 2번 4번 6번 거의 정보의 특성 똑같은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정보에는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의사결정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그래서 1번에 7번 문제 7번을 보시면 의사결정의 오류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가 발생한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 오류를 보시면 정당화 초구 오류가 있습니다. 1번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과 정확성에 과실하는 경향이 있다. 정당화 초구 오류가 뭡니까?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을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팀원과 팀장이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팀장이 끌고 갔는데 절반 정도 가니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팀장이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가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팀장은 뭐합니까? 그냥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당화 초구 오류라고 그랬죠. 출근성 오류 동일시 오류 실패의 의무 균오류 문제 과소평가 오류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요. 자 8번 같은 건 뭡니까? 8번은 다른 게 아니라 지식삼각형 앨런 캔트르의 지식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삼각형에서 지식과 정보 데이터를 갖다가 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식은 상황정보 경험 규칙 가치가 포함되어 체계화된 결과로서 인과 원인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장춘해 낸 또 다른 사실 피터 드럭크는 관련성과 목적성에 부과된 사실로 정보라고 하였음. 뭡뭇은 데이터는 45개의 재고가 남아있다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관찰결과다. 사실 8번 문제는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가장 쉽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GDSS 그룹 DSS를 말하고 있고요. 10번은 뭘 물어보고 있습니다. 10번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묻고 있습니다. 10번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문제 10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묻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이건 뭐 앞에서 했던 내용 구름이니까 그러더라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휘사원 L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 화장실에 빠트려져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왔던 내용 이게 뭐가 부상하고 있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877페이지 11번 같은 경우는 역시 뭐가 붙었습니까? G는 그룹이고 L은 뭡니까? 물류입니다. 물류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인데 우리가 아까 이론에서도 있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12번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번 같은 경우는 정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 중에서 자료나 지식이 있는데 이 중 차원이 가장 낮은 단계 그래서 문제 13번은 뭘 물어봅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똑같은 것이요. 앨런 켄톨의 지식삼각형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가장 낮은 단계 뭐예요? 데이터 가장 높은 단계는 뭐였어요? 지혜죠. 지혜 이걸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겠죠. 가장 낮은 단계와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개념에 속하는 것은 몇 번이냐? 동그라미 1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나 사상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도 이거 뭡니까? 단순한 여러 사실은 데이터죠. 데이터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사실이에요.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된 여러 가지가 종합된 건 지식이고 특정 목적에서 평가된 것은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모아진 것이 지식이고 그런 걸 많이 소화시킨 걸 지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14번 같은 경우는 내부 데이터냐 위부 데이터냐죠. 내부 데이터 내부 물류 활동 영역에서 나온 내부와 위부 그리고 문제 14번 같은 경우는 내부와 위부만을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내부냐 위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위부 그런 것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정치가 위부 판매 조달 고객 상품 생산 자 이런 거 모두 내부 관련 데이터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문제 16번 같은 경우는 유통정보시설 개발 단계 순서입니다. 순서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잠깐 봤던 것이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기본적으로 가번 나번 다번 나번인데 각 경로 기능수행이 필요한 마케팅 정보를 결정한다. 중로 기능기능의 결정 및 기능수행자를 결정한다. 나번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번이 와야겠죠. 그 다음에 정보수집자와 사용자의 전달 방법을 결정한다. 왜? 마케팅 정보를 결정했으면 정보수집자와 사용자 및 전달 방법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다, 가 나머지가 이제 나 잡음이겠죠. 자, 기능은 문제 17번은 뭡니까? 유통정보실탐 구성요소예요. 문제 17번은 유통정보실탐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총 몇 가지 운영요원과 절차까지 해서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운영요원 커뮤니티 하드웨어 커뮤니티가 아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보시면 되고 자, 문제 19번 보시면요. 19번에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역시 뭐하고 같대요? 17번 여기 나오는 14번과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나와있는 것과 구분하시면 되고 4번을 보시면 내부 데이터베이스 유형으로 조달 물류 관련 데이터에는 원자재, 부자재, 입찰, 공급자, 조달 가격, 보관 비용 등이 있으며 외부 데이터베이스 유형인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에는 고객 불만, 고객 성향, 고객 서비스 기록 등이 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원자재, 부자재, 입찰, 공급자, 조달 가격, 보관 비용 등이 있으며 외부 데이터베이스 유형인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에는 고객 불만, 고객 성향, 고객 서비스 기록 등이 있다는 거 했는데 뭐 4번 내용에서 거기에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도 역시 뭐가 똑같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물어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유통정보 시스템에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시스템을 갖다가 확인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왜? 고객 서비스, 어? 고객 서비스 4분에 상품 생산, 어? 4분에 3번에 조달 물류, 어? 4분에 4번에 판매 영향, 어? 4분에 5번에 상품 생산, 어? 4분에 정답이 없네 정답 잘못 문제 출제했나?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뭘 보면 됩니까? 방점 찍어진 데를 보는 것이예요. 방점 찍은 데 항상 조달 물류 관련 데이터를 잘 보세요. 조달 물류 관련 데이터는 제거, 출하, 창궐, 기록이 아니라 원자재, 부자재, 입찰, 위상, 매입 등의 데이터를 조달 물류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1번은 우리가 아까 운영,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그런 피나미드, 삼각형 있죠? 그걸로 한 것이니까 쉬운 것인가 그렇게 보시고 22번 같은 경우도 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의사결정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살아깊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사적인 반응이나 무의식적인 행동도 인간이 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 대부분 인간이 하죠. 인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아닌 것은 반응이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23번은 정부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정보계층에 속하는 것. 역시 똑같은 이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문제를 풀고 있지만 어디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문제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것이에요. 자 25번 같은 경우도 정형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과 낮은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럼 정형적 의사결정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죠. 우리가 보통 하루에 주문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볼 때 정형적 의사결정으로 나올 수 있죠. 자 26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이죠. 뭡니까? 내가 뭐 다른 거 쓰고 싶어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알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도 우리는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정답은 하나이다. 하지만 묻는 방법은 다양하겠다. 우리가 묻는 방법에 따라 정답을 맞는 맞추는 걸로 배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정답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물어도 우리는 정답만 알고 있으면 답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번도 그런 식으로 나와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28번 다음 박스 안에 유통정보실 설계는 5단계. 이것도 했잖아요. 문제 28번 자 28번에서 단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계. 그래서 가번, 나번, 다번, 나번, 마번 무조건하고 마번이 맨 마지막과 나번이 맨 앞이라는 것을 1번, 2번, 3번, 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하고 몇 번을 해야 돼요? 나번, 마번이 다 있으니까 나와, 다와, 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나오는 걸 보시면 가와, 나, 가와, 다와, 나와, 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와, 나와, 다 그 셋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을 고른다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각 수준 그거 다음에 나번의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시스템 운영 환경 뭐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가번보다는 더 뒤에 있는 건 확실한데 다번,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즉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가번, 다번, 나번 이런 순서로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30번 지나가고 31번 다음은 정보시스템이다. 이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문제 31번이 나왔습니다. 자, 31번 보시면 정보시스템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요미, 절차 이건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몇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쭉 아까 나왔던 6가지네요. 자, 3번에 조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업무 처리를 수행하도록 정보기술을 응용해 놓은 실체이다. 4번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용하고도 시기적질한 산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조직 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상적인 업무 관리 및 분석만을 지원한다. 분석만을 지원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걸 갖다가 제공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걸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걸로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뭐 32번 같은 경우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33번에 유통정보실에서 사용되는 트랜잭션 중심 데이터 중심의 특성으로 부작진한 것입니다. 트랜잭션은 어디에서 한번 나와냐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뭐였습니까? EOS, 즉 TPS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었죠. 이게 바로 T가 뭐냐? 트랜잭션 프로세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33번에서 트랜잭션 중심의 데이터를 특성을 중심으로 특성으로 부작진한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데이터고요. 요약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정기화를 요구한다. 이건 높은 수준의 정기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낮은 수준의 정기화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5번 지나가고 35번은 조금 있으면 다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36번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문제 36번을 보시면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묻고 있어요. DBMS죠.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1번 중앙통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 간의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용이하다. 2번에 데이터 불일치나 모순성을 해결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3번에 한 번 저장한 데이터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 4번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발 도구를 활용하면서 응용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은 다 맞는 말이네요. 다 장점적인 측면이죠. 근데 5번에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연관되어 있고 분산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상당히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로 알았으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봅니다. 888페이지. 888페이지 38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1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경영자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2번에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3번에 인적 자원과 취직 기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성합니다. 4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유연성과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4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유연성과 주관적 판단이 아니에요. 약간은 객관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성이 위에서 그걸 판단합니다. 자기 주관이면 안 되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0번 같은 경우도 거기 한번 다르게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890페이지로 오시면 역시 4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장을 하면 이거 자연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91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문제 43번을 보시면 최근 유통채널 관리에 대한 정보 시대 구축 시 방대한 양의 정보 문제 43번이 나오는데요. 문제 43번에서 유통채널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휴일적으로 관리 및 자원의 휴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기술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삶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S-A-A-S, P-A-A-S, I-A-A-S 이렇게 두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과 2번은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사용자는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시 반드시 있어야 하나 자원 활용하는 매우 획기적인 성과를 넣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IT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컴퓨터를 다룰 때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없어도 당연히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내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쓰고 넣어놓고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꺼내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딱 1시간만 배워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시간만 배워가지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고 44번 같은 경우도 나와 있죠. 43번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물류창고 관리부서의 직원이 몇 명이 병가를 냈느냐. 이것은 운영적인 측면이고 오늘 어떤 종류의 제품을 몇 개 참고에 매장하나 보내야 하는가. 이건 뭡니까? 이것도 운영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법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리을의 매월 예상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과 차이는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관리적인 측면이고 판매 거점별로, 판매 거점별로 가장 우수한 판매자가 누구이냐.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운영적인 측면이냐, 관리적인 측면이냐, 전략적인 측면이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흐름. 그래서 앞에서 이걸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라 했어요. 전략적인, 맨 위 사람이 전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운영적인 의사결정 또는 운영을 다른 말로 업무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타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미래를 관리자가 한다는 거 운영적인 것은 누가 한다고? 일선의 업무 수행자가 한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44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운영, 운영, 전략, 관리, 관리.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통정보, 유통정보의 제1장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과 모두 문제까지 끝내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항상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유통정보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은 복습을 해주셔야 많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어쨌든 1장은 그냥 소스하고 별로 중요치가 않은 내용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요. 2장은 짧습니다. 짧지만 거기에서 출제되는 게 무려 2문제, 3문제 정도 되니까 짧지만은 3문제 정도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때 2장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